윙 스파이커 우리카드의 나경복과 대한항공의 정지석, 미들블록커는 현대캐피탈의 신영석, 대한항공의 김규민, 아포지 스파이커는 대한항공의 비애나, 세터는 우리카드의 노재욱, 단연 지난 한 주간의 감독, 우리카드 위비의 신영철 감독입니다. 이선규 해설위원은 지난 한 주간의 베스트 7 가운데에서 MVP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이 있었는데, 노재욱 세터로 꼽았잖아요. 네, 우리카드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고, 우리카드가 올 시즌 D급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좋은 공격수들을 최천식 의원님 말대로 감독이 퍼즐을 맞췄다면, 그 좋은 공격수들을 조율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세터의 몫인데, 그 노재욱 세터가 아주 잘 이끌어가고 있고요. 특히나 최석희 선수와 이수왕 선수가 속공으로서는 그렇게 특출나지는 않은 선수인데, 중간중간 속공을 잘 조율을 하면서 상대방 블록킹으로 하여금 아주 어렵게 대처하게끔 만들면서 지금 안정적인 플레이를 가고 있는데, 그래서 이번 주 노재욱 세터를 MVP로 선정하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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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